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장례식장을 갔다 와가지고 새벽하기 전에 잠시 들러 보겠습니다. 소품은 설란의 유서입니다. 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. 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. 자신분은 어집한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겠지. 어디서 저리 가보고 싶어서 섬뜩고 질수록 세상이 어려워 희한 숨 속에 모든 걸 데려왔지 우리 제남은 오직 너뿐인다 나를 무너져 너의 두 손으로 우리가 지켰던 너나 진짜 비용도 가끔 더 줘 나 머리가 지금 난 넌 여기 있어줘 내가 거울 눈치까지 모두 다시 지워져버릴 듯 그렇게 잊어줘 너뿐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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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et in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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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